그대가 권해졌던 음악들 좀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키는 그 노래 할 때도 안 돼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딜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다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태일 유키스가 같은 사무실이라고 네 기쁘죠 제가 봤을 때는 유키스 강의 끝나고 회식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다시 이제 자 시스터즈입니다.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! 엄난 노을 집회까지 호밀자루 보소상마다 과전바디를 보시고 길게 살던 어머니 땀에 배인 삼덕옥상 키워입고 살았상 저쪽 새 울음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웠어 이 한 밤을 지셉니다. 김부재 씨! 성공! 자 두 분 갈게요.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! 헛클래싱 여우야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. 진짜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. 완전 기분 좋아지는 노래. 박수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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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밖엔 서글픈 비만 내려오네 내 마음 너무 안타까워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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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눈빛 촉촉히 빛났지 이번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소들어 오후 흩어지네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세우고 빗속으로 얼른 새 새벽이 오고 있어 K.W. 잘합니다. 잘해요 좋아요 다시 이제 우리 자 시스터즈입니다